참치, 가성비 맛집으로 유명한 다랑입니다. 세트 메뉴 5만 7천원짜리 주문합니다. 메인 참치 나오기 전, 애피타이저 승기입니다. 첫 번째로 나온 메인 참치, 예쁜 꽃 잠시기에 참치에 금가루까지 뿌려져 나왔어요. 예술입니다. 김에 참치 한 점 올려놓고, 무순의 핵각, 단무지를 쌓아올립니다. 화려한 참치 위에 주변에서 환상적인 참치의 예술품을 감독있게 먹어봅니다. 추가로 김밥, 가자미가 나옵니다. 두번째, 추가 메인 참치가 나옵니다. 천국의 깔, 죽입니다. 와우, 신선함 그대로입니다. 바다 냄새가 펄펄 납니다. 신선한 참치 위에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새우튀김, 바삭바삭 맛깔납니다. 우동 나옵니다. 얼큰한 부가우동입니다. 완전 시원하고, 담백한 게 속이 풀립니다. 가성비 좋습니다. 가성비 좋습니다. 분위기도 짱입니다. 교정동 롯데백화점 뒤편에 있습니다. 放心이 아닐까. 광고,aten자. 연구하는 Джог fy. дис레. 巧. 공 obesity Estaown природы는 파이프라이minuteолог입니다. 다 Państw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